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돼 우린 집중적으로 나도 못보내겠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베스트를 외치든 앵콜을 외치든 크게 해줘야지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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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지속적으로 한 3분만 하면 돼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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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죄송한데요 제가 앵콜 시키고 있을 테니까 물 드시고 계세요? 어... 이런 얘기야 괜찮아 야 우리 진짜 물을 하지 마자 형이 먹는 거 너 먹을래? 그럼 그럼요 우리 요즘에 이제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쁘죠? 네 행사철이라 여기저기 많이 바쁘죠 그쵸? 근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니까 연예인이라고 인마 사실 우리 팬들은 베스트 팬들은 TV에서 이렇게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번에 바쁜달 끝내놓고 어떻게 활동이나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다음 앨범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녹음도 계속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베스트 너무 좋죠? 저는 옆에 있는데 아까 잠깐 밑에 내려갔거든요? 밑에 내려갔을 때 저쪽에서 거름 냄새가 나는데 여기저기 올라오니까 정말 향기로운 냄새만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지막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헤드폰을 전부 다 들어가지고 이제 찍는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카메라로 찍는 건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화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보시고 찍을만큼 이제 찍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우리 핸드폰 다 들고 우리 베스트 감동 한 번 예 후레시를 한번 켜가지고 전부 다 같이 대박 이렇게 그렇죠 마지막 그렇지 그렇지 와우 진짜 이쁘다 괜찮죠 이거 괜찮죠? 너무 이쁘요 여자들이 또 이런 거에 약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떡해 이 곡 부르고 또 노래 부르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이상해 괜찮죠? 여기 괜찮죠? 아 여기는 벌써 눈물을 흘리려고 아들아 야 야 너 여기서 눈물 안 돼 진짜 진짜 울었어 이봐 이런 거에 감동받는다니까 여자들은 아 이거 찍고 싶다 네 진짜 멋지죠 우리 봉지대 학생들이 이만큼 감성이 풍부한 친구들이고 어 네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 노래는 어떤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정말 마지막으로 네 저희 많은 사랑 받았던 땡큐메리머츄 준비해드릴까 여러분 땡큐메리머츄